특이한 모양의 수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남산타워 지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수의사협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그들은 다소 불안한 표정을 지은 채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남산타워 직원이 다가오더니 그들에게 구급상자를 건네며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과연 외국인 수의사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일랜드에서 수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로넌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수의사협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다녀왔는데요. 사실 현재 아일랜드에서는 심각한 경제 불황으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경제 부유층이 사라지고 있어 수의사라는 직업 자체의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도 얼마 전 적자 때문에 문을 닫아버렸고 그러던 와중 저는 이미 참석하기로 했던 한국으로의 수의사협회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한국을 아예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으나 저는 단지 서울이라는 도시의 이름만 알고 있었을 뿐 한국이 아일랜드보다 경제적 순위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협회 참석을 위해 처음 한국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제가 수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것은 바로 반려동물들을 위한 고급 시설들이 인천공항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부유한 선진국의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반려동물 시설들은 미국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이기에 저는 인천공항의 반려동물 케어 시설과 호텔 시설에 상당히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이에 더해 더욱 놀라웠던 것은 공항 내부와 외부에 엄청난 규모의 쾌적한 공원이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인천공항 내부에 있던 공원은 단순한 공원의 의미를 벗어나 공원 내부 곳곳에서 휴대폰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야외 무선 충전 시스템은 물론 저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배려한 영어 방송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더욱 큰 충격을 받고 말았던 것은 바로 공원 내부 곳곳에 있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인식시키면 저의 목적지로 가기 위한 빠른 교통 시스템을 자동으로 알려주었다는 사실이며 음성인식까지 적용되고 있어 정말 미래 도시처럼 느껴졌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아일랜드에서는 공항의 교통시설이 너무나 부족하고 열악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종종 저를 보러 아일랜드로 올 때마다 공항에 아무런 교통시설이 없다며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는데 한국은 이러한 열악한 아일랜드와는 완전한 반대였습니다. 서울의 남산타워 근처에서 열리는 협회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저는 공원의 QR코드를 이용해 곧바로 지하철에 탑승했고 놀랍게도 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지하철 단 한 번으로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아일랜드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은 저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속도로 국가가 발전되어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지하철 내부의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해 있던 한국인들은 어째서인지 아일랜드의 평균 신장보다 훨씬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 더군다나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중년의 남성분들도 상당히 키가 크고 큰 체격을 가진 분들이 많아 보였는데요. 보통은 선진국으로 올라갈수록 고영향의 식사가 가능하기에 평균 신장과 체격이 커지는데 한국은 이러한 점에서 아일랜드와는 이미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 같았고 저는 바로 그때 왜 지금까지 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지하철에서 내린 뒤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 출구를 찾던 저는 지하철 내부 스테이션에서 굉장히 이상한 시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고가의 운동기구들이 질비해 보이던 그곳은 놀랍게도 한국의 지하철역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용 헬스장이었는데요. 사실 아일랜드에서도 헬스장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고가의 운동기구들을 설치해 놓으면 보통은 일주일 만에 전부 도난을 당하는 것이 일상이기에 헬스장 내부에 보안요원이 배치되거나 좋은 운동기구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 한국은 평범한 지하철역 안에 엄청난 규모를 가진 헬스장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헬스장 내부에는 중년의 어르신들이 러닝머신을 타거나 근력운동을 하고 있는 신기한 장면을 볼 수 있었고 저는 이러한 시설이 아무런 도난사고 없이 지하철 내부 스테이션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는데요. 저는 곧바로 지하철 서비스 센터로 달려가 지하철 헬스장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휴대폰 번역기로 여쭤보았고 놀랍게도 서비스 센터에 있던 한국인 직원분은 너무나 능숙한 영어로 지하철 이용객들 누구나 무료로 헬스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나 비싼 고가의 헬스장이 지하철에 있는 것도 모자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지만 실제로 지하철을 기다리던 어르신분들이 곧바로 헬스장에 들어가 잠깐 운동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교통시설 인프라와 그 수준의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특히나 더욱 신기했던 것은 헬스장을 이용하는 그 어떤 한국인들도 고가의 헬스장 운동기구들을 훔쳐가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아일랜드였다면 이미 큰 가방을 메고 들어온 범죄 조직들이 모든 운동기구들을 쓸어갔을 것인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모습 자체가 보이지 않았죠. 말 그대로 치안의식이 극에 달한 듯한 선진국의 모습이었고 이에 더해 자신의 건강관리를 지하철에서마저 할 수 있는 한국의 교통 인프라 시스템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의 지하철에 있던 헬스장 시설들을 저의 SNS 계정에 올려 알리기 시작했고 역시나 아일랜드에 있던 저의 수의사 동기들은 어떻게 지하철에 헬스장이 있을 수 있냐면서 상당히 놀라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심지어 아일랜드의 한 SNS 뉴스에서는 저에게 한국의 지하철 헬스장 시설의 영상을 찍어달라며 부탁까지 했을 정도였으니 한국의 숨겨진 기술력과 시민의식은 저와 같은 외국인들에게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내친김에 저는 수의사협회 회의 참석을 하루 미루고 한국을 조금 더 구경해보기로 했고 곧바로 지하철을 나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요. 다소 늦은 저녁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길거리는 아일랜드와 달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저는 그러한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사실상 저녁 6시가 넘으면 대부분 사람의 발길이 사라질 정도로 치안이 좋지 않은데 한국은 이러한 치안이나 늦은 시간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어린 학생들도 자유롭게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고 심지어는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죠.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저녁 여유에 불과했겠지만 아일랜드에서 온 저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처럼 느껴졌고 이내 한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의 이런 평범한 삶이 극도로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동안 길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보고 말았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은 저녁 시간이 넘었음에도 반려동물들의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할 수 있는 동물병원의 문이 열려 있었고 심지어는 간판에 환하게 불까지 들어오며 내부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수의사로 근무하던 저도 항상 일을 해오며 느꼈던 것이지만 1분 1초가 골든타임인 반려동물들을 위해 늦게까지 동물병원의 문을 열어놓고 싶었지만 조금이라도 늦게까지 영업을 하면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들어오거나 술에 취한 사람들이 들어와 돈을 내놓으라며 난리를 쳤었는데 한국은 이런 위험한 상황은 전혀 없이 동물병원이 24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병원이 운영되는 것도 모자라 24시간 동안 동물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한국인들이라면 너무나 편하게 늦은 시간까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교대 근무를 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하는 저와 같은 수의사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겠으나 항상 반려동물의 비상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동물병원 인프라가 도심에 존재한다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선진국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고 저는 너무나 커지는 궁금증에 결국 동물병원 내부로 들어가 데스크에 있는 직원분에게 말을 걸게 되었는데요. 한국말이 아직 어색했던 저는 곧바로 저희 수의사 명함을 보여주며 휴대폰 번역기로 동물병원이 24시간 운영되어도 위험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지 질문을 건넸고 한국인 직원분은 저의 질문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한국의 도심치아는 상당히 좋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놀라운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특히나 데스크에 있던 한국인 직원분은 사람과 달리 즉각적인 수술 치료가 필요한 반려동물의 케어로 인해 최근에는 야간시간 동물병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한국에서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병원까지도 요즘은 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아서 이러한 병원 인프라가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일랜드에서는 일반적인 병원을 이용하려고 해도 의사와의 전화 상담을 통해 무려 3개월 이상의 진료되기를 기다려야 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한국은 전혀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지를 않았죠. 말 그대로 한국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언제 어디서나 아프면 바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저는 바로 이때 아일랜드에서의 동물병원을 완전히 접고 한국으로 취업 이민을 와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24시간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다양한 반려동물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면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것 같았고 이렇게 병원을 운영해도 치안에 걱정이 없다는 것은 저와 같은 수의사들에게는 말 그대로 천국 그 자체였기 때문인데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그저 후진국이고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가 초라해지는 순간이었고 저는 늦은 시간까지 한국을 조금 더 돌아다녀 보기 위해 휴대폰을 켜고 한국의 주요 관광지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찾아보니 저는 마침 서울의 남산타워 근처에 있던 상황이었고 다른 외국인들의 후기를 보게 되자 남산타워가 너무나 궁금해지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아까웠던 저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남산타워로 향하게 되었고 약 15분 뒤 남산타워 입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남산타워에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고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남산타워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분 정도 올라갔을 때 갑자기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으며 알 수 없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고막이 좋지 않은 증상을 겪어왔던 저는 청력에 도움을 주는 보강 보청기를 끼고 있었는데 아마도 보청기에 문제가 생긴 듯 싶었고 저는 큰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귀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고 저는 급하게 보청기를 빼봤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식은땀이 흐르던 와중 계단 옆에 줄을 잡고 버티던 그때 갑자기 한 한국인이 다가오더니 저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엄청난 식은땀을 흘리는 저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그 한국인은 저에게 어디가 아픈 것인지 물어보았고 제가 보청기를 보여주자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리 한국의 병원이 야간까지 열려 있다지만 저는 도심지에서 꽤 높은 곳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였기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약 5분 뒤 갑자기 구급차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병원 구급차가 저를 데리러 왔던 것이었고 이름도 모르던 그 한국인은 저에게 귀가 아픈 것이냐며 저의 보청기를 챙기고는 저와 함께 구급차에 탑승했습니다. 높은 고도여서 그랬던 것인지 구급차를 타고 도심지로 내려오자 귀의 압박감은 한결 나아졌고 저는 곧바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신기하게도 한국은 전문적인 대학병원 응급실이 24시간 동안 운영이 되고 있었고 저는 저와 같은 개인을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가 동원되었다는 사실에 한국은 정말 상식을 초과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사실상 사람이 아무리 아파도 구급차가 전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차를 불러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한국은 저와 같은 급작스러운 증상의 사람을 케어하기 위한 구급차가 상시 운영되고 있더군요. 하지만 놀라운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청력검사는 물론 각종 세부검사를 이어나간 저는 평소 끼고 다니던 보청기가 저의 귀를 압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국인 의사분으로부터 진단받을 수 있었는데요. 한국인 의사분은 제가 착용하고 있던 기존의 보청기가 귀의 모양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당황스러운 보청기라며 저에게 곧바로 임시 보청기를 새로 제작해주겠다고 하셨고 저는 바로 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보청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저는 그저 해외 배송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살아왔는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병원 현장에서 간단한 임시 보청기가 저의 귀에 딱 맞게 제작이 가능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의료기술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나 저의 귀 모양에 일치하게 제작해주겠다던 한국인 의사분의 말은 정말이지 감격스러울 정도였고 저는 한국이 아일랜드와는 차원이 다른 나라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죠. 그 후 약 3시간 뒤 귀에 통증이 안정화되었을 때 저는 병원 측으로부터 새로운 임시 보청기를 건네받을 수 있었고 실제로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에도 그 어떠한 통증과 불편함도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더욱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저를 도와주셨던 한국인분이 명함만을 남겨놓으신 채 모든 병원비를 저 대신 결제를 했다는 사실이었고 저는 한국의 도시 인프라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배려심 많은 따뜻한 마음에도 큰 감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저 외국인에 불과했던 저였지만 저는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한국인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이었고 저는 선진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나 여유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며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죠. 그 후 병원 응급실에서 간단한 수액 처치를 받고 퇴원한 저는 곧바로 명함을 남기고 간 한국인분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과 함께 식사 자리를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분은 오히려 괜찮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저 호탕하게 웃기만 하셨고 새로 착용한 보청기는 어떠냐면서 오히려 저희 안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학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왔던 한국이었지만 한국은 저희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실제로 학회 회의가 모두 끝난 뒤 저는 한국에서의 동물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받았던 감사한 마음을 앞으로 한국에서 근무하며 갚아야겠다는 계획을 세운 저는 지금은 아일랜드에서 전문직 이민 과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다시 한국을 방문할 날만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한국에서 제작한 보청기를 손에 쥐고는 한국을 떠올리고는 하네요.